저는 더 이스틀라이트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16살 이승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라바를 것만 갖자 큐트 추첨해서 그 학교로 기습방문을 할겁니다 기습방문을 해서 우리를 배달하는거죠 카운트도 한번 해볼까요? 홀라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 어 스피드 안방울거야 이랬어요 이랬어요 홀라 너를 사랑해 이제 모든 시간들은 너와 함께해 이제 모든 시간들은 너와 함께해 그럼 막춤이 아니지 막춤 막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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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져 빨리 빨리 이 방송도 좋다 와우 빠른거 아 네 계속해 계속해 암흑 크리스마스 이러면 있는거 아 아 이 방송까지 왠지 오 오 Wow-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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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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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! 회ā-o-o-o-o-o-o-o-oO-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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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그리고, revisitрод장애iva- harmed best- exatamente 뒷걸움abelaku-자이었어요! Yeah, Em. Cute. 추억ved. 허 컴팀! 빠! 얘가 쓰면 안 돼, 이거 진짜. 이렇게 부끄러워.